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이제 34강 인데요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번에도 동명사의 표현들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첫번째 예문 보시면 기본 예문에서 need 다음에 원래는 투부정서가 나온다고 배우죠 뭐 말 필요가 있다 근데 need 다음에 이렇게 ing 동명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얘가 해석을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투부정세로 풀어서 쓰게되면 투비 pp 에요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첫번째 예문 보시면 이 정원이 needs weeding 인데 여러분 weed 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얘가 잡초를 뽑다의 뜻이 있거든요 잡초를 뽑다 예 그래서 얘가 능동형이라 그래 갖고 능동태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need 다음에 나오는 ing 는 수동 이라고 봐야 되요 그래서 to be we need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정원이 잡초가 뽑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e worth ing죠 이거는 뭐에요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intensive 이니까 이건 집중적으로 이 책은 그쵸 읽을 가치가 있다 예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요 리딩의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지금 그쵸 예 목적어 어디 있어요 바로 문장 전체의 주어가 이 리딩의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be worth ing 요 표현을 쓸 때 이 주어는 그쵸 요 ing 의 의미상의 목적어까지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1번 보시면은 nothing 월스 해빈 이에요 자 가질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해부 해빈의 목적어 목적어 어디 있어요 의미상의 목적어가 낫띵 이죠 가 가질 가치가 여러분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것도 가질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이거 한국말로 바뀌어 창당이 좀 애매한데요 아 가질 가치가 어떤 것도 가질 가치가 없는 것은 가질 가치가 없는 것은 그 아인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요 그냥 요거를 마지막에 그냥 요기 부정이니까 마지막이 동사 쯤에다가 요거를 부정을 붙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긍정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그쵸 가져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가 없이 노력이 없이 노력이 없다면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이 가져질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이 이게 자꾸만 한국말랑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수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질 가치가 없는 것 이 가질 가치가 없는 것이 가져질 수 있는데 노력이 없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예 그냥 제가 아까 한 대로 예를 좀 나중에 이 여기에서 낫띵 이에서 이 낫을 동사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가져질 수 없다 노력이 없이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말로 한국말 바꾸기 쉽지 않네요 근데 요거 문장은 참 좋네요 요 문장은 참 좋습니다 요런거 하나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장문할 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 다음 that museum이죠 그 박물관은 is worth visiting 그쵸 visiting 방문할 가치가 있죠 방문하는 것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가 돼 있죠 뮤지엄이죠 자 what is worth doing 이죠 할 가치가 있는 것은 is worth doing promptly 아주 신속하게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쵸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때 요 it 은요 이거는 가주어죠 예 그리고 컨스터링이 진주어죠 그래서 아 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이것이 그쵸 이 it이 근데 이 it이 뭐예요 요게 이제 가져오니까 진주어가 요거죠 요거 요기 그래서 요거 요게 진주어입니다 자 진주어인데 얘가 또 지금 보니까 어 강조용법으로 쓰여 있죠 예 이리지 하고 그쵸 대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부터 해석할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컨시더링 그쵸 생각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것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같이 있다 입니다 다시 너의 그 다음에 너의 그 머리카락이 뭐 하기를 원해요 투비 컷 이죠 예 투비 컷 아까 이 니드랑 같아요 이 원트 다음에도 ing 거면은 수동형으로 수동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그 슈즈가 그쵸 미드 투비 맨디드 줘 투비 맨디드 수리 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 행동이 이즈 월디 오브 프레이즈 저의 비 월 쓰는 ing 고 비 월디 오브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얘는 그쵸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칭찬 받을 가치가 있다 사람 넘어갈게요 자 한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위치 이즈 월 사이 엔지 에롤 이때 에롤 은 두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적어도 이고 그쵸 그리고 조금이라도 입니다 조금이라도 읽는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또는 적어도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그죠 예 가능성이 있대요 읽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ore than once 니까 한번 이상 이죠 여러 번 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정원이 없죠 어떤 정원 이에요 예 말할 가치가 있는 정원이 없대요 되셨죠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엑서사이즈 문장 자 whatever our essence 에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이리 자고 대선 강조용 법이죠 우리의 바디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해브 비즈티드 에요 방문했어요 이 땅을 이 땅을 방문한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저 그리고 위 캐나 디소시 에이트죠 그죠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를요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뭐예요 몸이죠 몸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어요 뭐를 자 이거 위에 보시면은 디소시 에이트 에이 프롬 비 에요 비로 데이를 분리 하다 줘 근데 지금 a 가 길어서 뒤로 뺐어요 위치를 그리고 프롬 프롬 비가 앞 앞으로 온 겁니다 얘가 지금 엄청 긴 거에 수식 없고 이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뭘 분리할 수 없어요 애니 오브 더 익스피리언스 있어요 경험에 어떤 것이라도 그쵸 어떤 경험 해브 메이드 라이프 삶을 만들어요 어떻게 너무나 살 가치가 있게 너무나 살 가치게 있게 만들어서 쏘대시네요 그래서 위 위시 투고 온 위디 그 몸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 중에 어떤 것도 몸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다 가 됩니다 되셨죠 여기 쏘대시 지금도 이 장 쏘대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삶을 너무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치 속하기를 원하는 그것과 함께 그것은 뭐예요 몸과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경험 경험에 어떤 것 과도 몸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t is not often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예 대시절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발견하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그 인생의 항로를 취해다가 어디 속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의 손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인생의 항로를 딱 쥐고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한 한 남자를 발견하는 것은 흔하지 않대요 그런데 너가 when you do 네가 발견한다면 그쵸 그러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 담대하게 이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쵸 it is worth ing죠 그래서 having a good look at 이거는 뭐예요 그 자세히 보는 거죠 잘 보는 거예요 그를 잘 보는 것이 가치가 있대요 그런 자기 인생의 항로를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을 아주 good look 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 많은 책은 may be worth reading rapidly 에요 그래서 빠르게 읽을 가치가 있을 수 있죠 많은 책이 그쵸 소에즈2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extract 는 축출하다죠 뭐를요 그것으로부터 뭘 축출해요 몇몇 중요한 사실들이죠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은 또 뭐예요 그 책이 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죠 이것을 축출하지만 그렇지만 아 이 소에즈2 익스트레이트 소에즈2 비에요 그 축출하지만 바이노민스는 내보고 그쵸 비 월스 프롱롱드 스터디 그러니까 축출 몇몇 중요한 사실들을 축출하지만 그렇지만 긴 기간 동안의 연구 장기간의 연구를 할 가치는 없는 이죠 바이노민스니까 가치는 아 아 아 그럴 가치가 그런 없는 거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거를 잘못 얘기했어 요거를 좀 나중에 해야 되니까 요게요 뭐 먼저 그쵸 여기서 한번 끊어 줘야 됩니다 지금 컷마를 찍힌 거를 제가 좀 간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담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그쵸 그 이 책으로부터 그쵸 축출하기 위해서 저 빠르게 읽을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책들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결코 긴 연구를 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많은 책들이 그래서 이코노머 이코노마이즈 타임 타임 시간을 절약하라 그쵸 인 루이딩 읽는 데 있어서 모처럼 에 다른 모든 것에 처럼 그쵸 읽는 데 에서도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시계를 취했죠 시계를 가지고 얼로 갔어요 이 시계 만드는 사람한테 갔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투비 레귤레이티 되니까 조절하기 위해서죠 레귤레이트 조절하다 그리고 그는 물었어요 나에게 뭐 인지 아닌지 내가 그것이 수리되어 지게끔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에게 물었어요 그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 헤드 네벌 니디디 되요 그쵸 예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았대요 어떤 수리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이 그 이 노 세이 세드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 번도 수리를 맡겨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쵸 그리고 어떤 수리가 필요했던 적도 없었다고 없었던 거고요 결코 그래서 그는 봤습니다 그 얼굴을 표정을 본 거죠 어떤 표준 이에요 비셔스죠 비셔스 비셔스 해피니스 아주 그 뭐든가 그 사나운 행복이네요 증오에 찬 행복 의 표정을 봤고요 그리고 아주 열렬하게 열었습니다 그 시계를 그쵸 이걸리하게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원했다구요 뭐 하기를 투 콜링 되죠 깨끗해지기를 그리고 기름칠 해지 그쵸 투비 클린드 투비 오일 되죠 비싸이드 쓰는 뭐야 뭐뭐 외에 즉 조절하고 고치는 것 외에 좀 청소 다고 그리고 이 기름칠 하는 것 그쵸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되셨죠 에 넘어갈게요 그다음 마지막 5번 입니다 자 나는 믿었습니다 테디아 를 그저 냄새의 감각이죠 그쵸 후각 인데 그 후각은 뭡니까 바로 위치 야가 설명을 해 주네요 어 이 디미니시 주는 거죠 주는 것처럼 보이는 뭐 할 때 우리가 점점 잘할 때 잘할 때 주는 것처럼 보이는 아 바로 이 냄새에 대한 감각 그쵸 언티로 뭐뭐 할 때까지죠 그게 그 감각이 뭐가 될 때까지 무언가가 될 때까지 어떤 무언가 좀처럼 가치가 없는 거죠 즉 감각이라고 불려질 가치가 점처럼 없는 무언가가 될 때 까지 그쵸 우리가 어 이 자랄 때 자라면서 점점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냄새에 대한 감각은 이제 동사가 이즈죠 여기 그쵸 감각은 거의 어떻습니까 예민하대요 그쵸 인 뷰드 칠든 그 이 작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예민하대요 뭐만큼 인더 인테리어 애니멀스 하등 동물 하등 동물에게서 만큼 그쵸 어린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서도 예민하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웬 데이 리브 위드 네이첼 그쵸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그쵸 살아갈 때 그리고 컨트리브 투스 에요 공헌 한단 얘기죠 그쵸 공헌하는데 어떻게 원합니까 에지 에지 또 원급 이네요 그들의 어떤 기쁨에 많이 공헌 한다는 거죠 그쵸 에 뭐 만큼 보고 또는 듣는 것만큼 그쵸 그들의 그 이 즐거움에 아주 많이 그렇게 공헌 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에 그래서 이즈 니얼리 여기 이즈가 동사 1번 이고 얘가 동사 2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다 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할게요 조금 이 문장이 난해하고 길어서 나는 믿어요 그 어떤 스멜의 감각이죠 근데 그 스멜의 감각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람에 따라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아주 어 이 감각 이라고 불려질 가치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무언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면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감각 이에요 그쵸 이러한 감 이러한 냄새의 감각은 거의 그 예리 하대요 작은 아이들에게서 그쵸 누구에게서 보다 하던 동물에게서 보다 예리 하다 라고 그렇게 어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까 그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아이들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어 이제 공헌한다는 얘기죠 그쵸 어디에 그들의 즐거움이 형 공헌한다는 얘기죠 많이 뭐 만큼 바로 그 보는 것과 듣는 것 즉 시각과 청각 만큼 그쵸 예 그 아이들의 즐거움에 많이 공헌 한다는 겁니다 자 요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구요 제가 아시 그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최대한 절에도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답글 확인해 하고 그쵸 제가 시간나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